안녕하십니까. 한림예고 연예가에 최종 합격한 액팅원 16기 김도희입니다. 처음 해본 연기를 재미있는 분위기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질의응답을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장점입니다. 한림예고에서 받았던 질문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키가 맺히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왜 무용을 하다 연기를 시작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익숙한 수험번호가 있어 제 수험번호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고 또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것이 포커시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림예고 시험장 분위기는 조용하고 각자 몸을 푸는 분위기였습니다. 연기, 노력, 뮤지컬 선생님께서 제 멘탈을 잘 잡아주셔서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